대한민국 방방곡곡 그리고 전세계로 여행을 가자 어떻게? 2020 비대면 코리아 퍼레이드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 비대면 특집 생방송 2020 코리아 퍼레이드 cts 기독교 tv와 유튜브 cts 채널에 라이브로 방송되는 2020 비대면 코리아 퍼레이드에 실시간 댓글로 이벤트 참여하세요 비대면으로 여행도 하고 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푸짐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2020 비대면 코리아 퍼레이드로 모두 놀러오세요